나두 사랑받을 수 있을까? 인순아 혹시 인순이?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저랑은 대립이 다른 거예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제가 여자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, 그쵸? 인순아 내가 나 전과자가? 너무 그 일로 위축되거나 좌절하면 살진 마 그럼 안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말했다는 뜻인가 전 그냥 돕고 싶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왜 좀 비겁하게 될리지? 아주 유명하네 니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둘 다 죽은 게 아니고 너 어디 바랬는데 돌아보지 말고 떠나 더 멀리 떠나 나 널 찾지 못할 만큼 내려주면 치명적이겠죠 왜? 왜? 너 사람 죽였니? 내가 아무리 나빠도 엄마는 다 이해하고 감싸줄 줄 알았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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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가요 빨리 아저씨 일어나가요 빨리 아저씨 일어나고 아저씨 일어나가 아저씨 일어나가 감사합니다.